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깐돌이 오빠, 칸추리 형, 천말입니다. 깐돌이 오빠, 칸추리 형,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한번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벌써 2교시에요, 2교시. 근데 제가 늘 보니까 1교시는 많이들 하는데 2교시가 좀 저조해 항상. 2교시에 좀 영상 댓글들이 좀 저조합니다. 좀 많이 달아주세요. 1교시만 반짝 달고 안다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 진짜 미워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좀 많이 달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적어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아요. 같이 듣고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 보이스블로거 아니에요? 보이스블로거. 우리 보이스블로거 우리 천만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게 해주시면 좋죠. 항상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저도 기운을 얻어요. 긍정의 기운.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희망해로 돌려가지고 곰은 쩔해가지고 거의 막 삼성전자 좀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내가 삼뽕 부스터샷. 삼뽕 부스터샷을 막 계속 줘야 돼. 놔줘야지 여러분들 한 3개월 정도 간단 말이에요. 약발이. 내년 1분기까지 버텨야 돼요. 하여튼 잘 갑시다. 우리 장기 투자 말이 쉽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 다들 말은 외쳐요. 야 처음에는 나도 장기 투자 할 거야 하는데 한 달만 주가 떨어져봐. 난리난다. 난리난다. 세상 망하는 것처럼 난리나요. 울고 짜고 하잖아요. 개인 주식 투자 해가지고 마음 고생하고 뭐든 고생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더라고. 아니 주식 떨어지면 주가 떨어지면 본인만 하면 왜 주위 사람까지 괴롭히냐는 거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면은. 또 오르면 좋다고 헤헤헤 거리면서 난리야 또 보면은. 참 이래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주식 투자 한다면은 평정심을 딱 갖고 그냥 가야 돼. 그냥 돌부 쳐다듯이 가야 돼. 좀 힘들죠. 당연히 힘들면은. 그 깐추리 형 옆에 와요. 깐추리 형 옆에 오면은 딱 붙어있으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 재미있잖아. 유쾌하고. 가는 거예요. 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또 땡큐 매수하고 오르면 오른 대로 기뻐.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지나다 가면은 시간 가더라고. 벌써 여러분 보세요. 1월달 시작했잖아. 깐추리 형. 벌써 12월이야. 벌써 1년 끝났어. 1년. 아 지겹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수다 떨었어요. 제가 좀 말하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원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서론도 길고. 뭐 재미없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떠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될 거라고 믿고. 깐추리 형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든 막걸리를 마시든. 항상 여러분들 잘 되길 기도할게요. 일단은 그 반도체 겨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겨울인데 겨울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지금 겨울이 아니고 내가 볼 땐 봄이 올 것 같아요. 봄이 올 것 같은데.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매출은 한 280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00조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 야 이제 300조 시대 가자. 벌써 10년 동안 계속 200조 때였어요. 200조 때. 이제 탈피해야죠. 이제 300조 시대를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에서. 삼성에서 날릴 거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삼성 임원들이 뭔가 한번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야 우리 삼성 한번 300조 시대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고피를 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시장을 우리 짓눌렀던 그 메모리 겨울론. 이거는 당초 우려를 밑돈다는 그런 현장 목소리가. 고개를 약간 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올 4분기에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디램 출회량을 기록했던 그 3분기에 크게 뒤처질 않을 것 같아. 3분기가 좋았는데. 결국 4분기도 3분기 못지않게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한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FN 가이드에서 자료를 많이 하는가 봐요. FN 가이드.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토대로 합니다. 토대로 해가지고. 매출 75조 2,699억이래요. 75조 2,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조 700억 정도 버는가 봐요. 그러니까 쉽지마다. 75조 15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75조 15조 정도. 실제 실적이 전망치대로 나오면 매출은 역대 최대였던 올 3분기 73조 9,792억을 넘어서는 거야. 야 73조를 넘었습니다. 75조면 대단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벌써 67% 늘었어요. 67% 정도 영업이익은. 돈 잘 벌다는 거죠. 삼성전자. 연간 실적으로 매출이 278조 676억 정도 되는데 역대 최대였어요. 영업이익은 52조 8,345억. 그래서 2017에서 18년 그때까지 슈퍼 호환기 이후에 최대로 기록할 것 같다. 그러면 삼성의 주력 사업이 뭐야. 비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에서. 아 죄송합니다. 비메모리가 아닐다. 주력 사업이 그 메모리 반도체 디램 시장에서요. 4분기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어. 막 그때 막 하락폭이 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크지 않았고. 그 시장 수요도 비교적 견조해. 괜찮아. 잘 팔려. 잘 팔리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끌어올렸던 그런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보니까 4분기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 3분기 10조 600억 정도보다 약간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9조 원대로 보는 것 같아요. 9조 원 후반대.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잘한 거지. 9조 원 후반이면. 하다 모건 애들이 얼마나 장난질 많이 합니까. 8월 달에 메모리 겨울이 온다고 그렇게 보고서 써가지고 하반기에 디램 업황 둔화 전망에 불을 당겼는데 기업들이 IT 분야 투자를 늘리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도 확대되니까 디램 가격이 하락폭이 그렇게 예상만큼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위기가 미국으로 가. 미국. 미국에 보면 간판 반도체 누구냐. 마이크론이잖아요. 지난 20일에 발표를 해. 2022년 회계년도 1분기. 그 실적에서 드러났는데. 마이크론이 매출이 76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한 9조 1,4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한 3조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장의 매출 전망치를 웃돌았어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했고.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도 한 200% 이상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을 200% 넣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마이크론도 대박 친거지. 그 마이크론의 성적표를 뜯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수익이 70%래요. 데이터가 70%고. 모바일, 자동차 쪽이 한 25%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늘리고요. 5G, 스마트폰,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다 보니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반도체 겨울론을 상당 부분 상세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업계에서도 내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호황으로 갈 것 같다. 그런 힘을 받고 있고 내년에 디렘하고 낸드플래시 평균가가 올해보다 한 7%하고 21% 정도 늘려갈 거예요. 디렘은 7%, 낸드는 21% 정도. 하락하는 반면에 출야량은 좀 늘었어. 출야량은 26% 늘었어요. 디렘은. 그리고 낸드는 한 38%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성장세를 떠받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고 마이크론도 실적 설명은 컨퍼런스에서 내년 반도체 출야량이 크게 늘면 역대급 실적을 예상한 됩니다. 역대급 실적을 예상한다. 이게 빨래 소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DDR5 이 전환 효과도 인텔의 최신 CPU 출시하고 맞물려가지고 본격화될 거야. DDR5 겁나게 팔릴 겁니다. 엄청나게 팔릴 거야. 여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 고도화의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문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쭉쭉 늘어날 겁니다. 쭉쭉 늘어난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 5나노미터 이 수유를 개선을 했어요. 개선하면서 내년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올해보다 170% 늘어나가지고 한 2조 4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파운드리 2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돈 잘 벌 것 같다. 대신 애들이 그래요. 대신 증권에서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부문 내년 연간 매출을 112조. 그러면 첫 매출 100조 원대를 달성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 전체 매출도 한 300조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잘 봅니다. 삼성자 잘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